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스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럽고 시끄러운데, 그래도 그 와중에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이 확실한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새로운 소비재로 등극하게 될 AR, VR 기기 시장 확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나온 뉴스지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애플, 구글 등이 다 이제 이 기기 시장에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사활을 거는 얘기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소재 부품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됐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증가됐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주요 부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제 기판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OLED 패널 수요가 이제 오히려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초창기 모델인 AR, VR 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LCD 모델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워낙 눈 가까이 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회상도도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OLED, 소형 OLED로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소형 OLED 쪽이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제 디스플레이 그걸 통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VR, AR 같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추가 수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좀 지난 뉴스여서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 증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이제 이런 증설에 따른 이제 뭐 장비라든지 소재의 수요가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장비 및 이제 소재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큰 종목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전자에 소속되어 있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주성 엔지니어링, 영우 DSP, 뭐 그 외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갖는 종목은 영우 DSP라고 좀 시카총의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한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좀 작년부터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공정 사이사이에 단계단계별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검사 장비들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주로 매출의 100%가 이제 검사 장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사 장비를 만들 때 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들, 비전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딥러닝 기반의 AI라든지, 광 레이저 기반 정밀 측정,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좀 탁월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매출은 대부분 이제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많이 출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한 80% 가까이가 지금 수출로 이뤄지고 있고, 20%가 내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BOE라든지 중국의 이제 업체들도 OLED 패널들을 이제 뭐, 애플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한국향 이제 국내 기업만 납품한 회사보다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를 다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계속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수요에는 계속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0ODSP가 좀 안 좋았던 이유는 LCD에서 OLED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좀 감소되면서 일시적으로, 장비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작년부터는 10차 전환에 성공을 했고, 특히 이제 올해 좀 주목하는 거는 3월 11일 날 인공지능 서빙 로봇, 서빙고를 첫 출하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뭐 서빙하는 로봇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텐데, 이런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서빙 로봇 사업도 이제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SK텔레콤과 MOU를 맺고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첫 출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실적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겠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냐 갑자기, 결국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검사 장비에 쓰이는 기술들이, 결국엔 로봇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원래 갖고 있던 보유한 기술을 로봇 산업에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한 2,300원 부근 정도면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00원, 선출가는 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R, VR기기 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영우 DSP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